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예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사실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어땠냐 날씨는 어땠냐 실제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 한다 생각하고 이런 저런 주변적인 얘기 오늘은 수업은 어땠어 오늘 날씨는 어땠어 비가 왔는데 쉽지는 않은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전 시간이 예를 들어 체육시간이었다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요 실제 수업처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주고받고 자 오늘 아이스크림 먹고 할까 막 이런 날도 1년에 한두 번은 있고 실제로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군요 정말로 그래요 선생님이 쏠게요 오세요 어떻게 할 거야 하하하하 오면 쏘지 당연히 사주겠지 그러면 뭐 내가 얻어먹겠니 하하하하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하하하 그래요 걸어가면 20분 오 언제든 뭐 와 보세요 좋습니다 오 강남산 학생들은 좋겠네 진짜로 선생님이 지금 EBS 현재 파견이니까 자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그러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 우리 도형 극한 문제라고 하는 문제와 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안 보였다고 하는 학생들 자 그거 볼까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됐네요 이제는 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 우리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볼텐데 자 여러분 예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 유형은 싸인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문제를 분석해 봤다면 어 9월에도 싸인이 나왔다 뭐라든가 예 예전에 수능에서도 나왔다라든가 최근에 싸인 법칙이 자주 보인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게 최근에 그렇지 그 이전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 원주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 내접원에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기출문제를 분석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을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원 문제다 그러면 원주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그리고 내접원도 그렇고 그럼요 나오죠 왜 안 나요 접선 뭐 직각 삼각비 지난 우리 뭐였었죠 무한등비급수 문제에서도 직각이나 삼각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스타일이 약간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코싸인 법칙인가 어 싸인 법칙인가 혹은 원주각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예 그런 도형을 보고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싸인이 나올 거다 누가 그래요 음 싸인 법칙 나온다고 누가 그래요 그게 여태까지 많이 나왔을 뿐이지 그래요 앞으로도 가능성은 높죠 어 그걸 100% 나온다고 누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하 이런 게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공부하자 더불어 코싸인 법칙도 공부하자 원주각 원 나오면 원주각 생각해 보자 내접원의 성질들 예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거죠 더불어 직각 삼각비 접선 예 조심스럽게 얘기 하하하하 아이고야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죠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 우리 미분 활용 문제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옵니까 물론 간단한 미분에서 간단한 미분계수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증가감소 극대욕소 오목볼록병국점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곡선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들 보이죠 자 여러분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요렇게 동그라미 칠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걸로 구분한 걸까요 대답 음 이 앞에 하고 이 뒤에가 뭐가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that's right 그렇죠 증가감소 극대욕소라는 말이 나온다거나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온다면 예 한번 미분 그렇죠 한번 미분한 걸로도 문제가 풀리죠 대부분 그런데 오목볼록이나 변국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다 그럼 몇 번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두번 미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 활용 문제는 물론 당연히 어려워요 어 이계도 암수 이용한단 말이에요 두번 미분한다는 것은 이계도 암수 이용한다는 거죠 자 미분 활용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요 몇몇 학생들이 이걸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실제로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9월 문제 정도라면 이번 9월 문제 정도라면 사실은 풀 수 있어요 할만하다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증가감소 극대욕소 최대 최소라는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선 미분 해보자 그러니까 미분 활용 문제는 우선 미분부터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미분 먼저 해 어 그럼 영대인 지점 있지 그럼 영대인 지점에서 좌우에서 보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한 번에 훅 안되죠 단번에 2점짜리처럼 한 번 공식 딱 적용하면 바로 문제가 풀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훅 들어가려면 훅 맞아서 그냥 떨어지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멍들고 훅 간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곡선의 개혁 문제들은 몇몇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도 몇 가지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뭐 그 의견에 완전히 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양한 곡선들을 외울 순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자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주 보이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대칭이라든지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라는 것도 선생님이 인정합니다 맞죠 그래요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중위권들에게 기대하진 않지만 상위권들에게는 자주 보기 때문에 그 곡선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x의 2x제곱이라든지 x분의 lnx라든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예제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도형들을 살짝 x를 곱한다든지 대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변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애우려고 애운 게 아니라 자주 풀어보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도 될 때까지 자주 봐야 된다는 건 맞고 그리고 미분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복잡한 것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료까지도 필요합니다 작년 30번 문제 알고 선생님이 해설도 했고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하려고 또 풀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일단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쓴 거를 캡쳐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여러분들 뒤에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그 과정이 굉장해요 사실은 한 페이지를 다 채워요 실제로 그래서 그날 해설 강의할 때 칠판에 써놓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것만 처음부터 하려니까 고운 문제만 설명하는데 한 30분 걸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계산은 29번보다 더 심했어요 29번도 심한데 29번은 아이디어와 더불어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그래서 29번을 더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선생님 제사가 하나 틀린 학생이 29번을 틀렸는데 30번 맞았더라고요 30번은 사실 도전하면 가능 계산을 계속 꼼꼼하게 하면 시간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떨리고 막 긴장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분 활용 문제 역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얘기해 볼게 이런 겁니다 극강 난이도 문제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포기할 것입니까? 도전할 것입니까? 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꼼수는 없습니까? 요령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적 선택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만약에 극강이라고 판단이 된다 지금의 시험에서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극강 문제는 몇 번에 주로 위치합니까? 9월 모의평가를 보세요. 극강 문제가 몇 번입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21번, 29번, 30번이라고 많이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았을 때는 29번과 30번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29번과 30번인 것 같습니다 21번도 예전보다는 좀 난이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상 이게 확실한 건 아니야 늘 확실하지 않아요 21번에 있을 수도 있고 30번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몰라 사실 그런데 그날 문제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9번, 30번에 많이 그런 게 있었으니 그럴 것이다 예상하고 하는 거지 예전의 문제 중에서도 30번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선택 과목에 있을 때 시험 체제가 다를 때란 말이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어떤 판단?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 빨리 보고서 이게 어려울 것 같다 아니다를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우선 첫 번째 그리고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판단 버릴 문제 그렇지 내가 만약 80점 그동안 80점 맞아놨다 85점 맞아놨다 우선 두 개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 왜?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면 그게 몇 점인데 92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21번도 꼭 버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 그 극강 난이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가장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러게 아주 우수한 전략이란 말이죠 그럼요 쉬운 것부터 1번부터 28번까지가 나는 다 맞춘다 시간이 좀 남았다 한 다음에 29번 30번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에요 끊깁니까? 우선은 그걸 다 풀고 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마음의 안정이 와요 우선은 그러면 안 보이는 것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기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시간 안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어느 정도 맞춰주면 떨림도 덜하다 떨림도 덜하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자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세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70점 이하 학생들은 2, 3점짜리에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 80점 학생들은 4점까지 최대한 풀어야 되는 거고 90점 학생들은 그 두 개를 말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란 말이죠 그리고 100점을 맞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을 맞는 학생들도 나머지를 다 풀고 이 두 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날 푼다면 96점 100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92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쌤이 풀어도 시간 내에 푼다면 못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막힐 수가 있는 거거든 수학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항상 어떠세요? 컨디션이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쌤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잘 해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도형극화 문제 바로 가장 최근에 풀었던 뭡니까? 예 싸인 법칙입니다 싸인 법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딱 보고 싸인 법칙이라는 냄새가 좀 나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선은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넓이를 구할 요소는 뭐죠 여러분?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그게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삼각비라든지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뭔가 풀어야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원도 안 보이고 접선도 안 보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단서는 뭐냐 평행 그리고 높이가 1이다라는 것 각만 보인다는 것 아하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먼저 문득 떠올라야겠죠 문득 떠올라야 되겠죠 선생님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문득 안 떠오르는데 나는 어떡하죠 그게 사실은 훈련입니다 안 떠오르죠 자꾸 연습하는 상황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풀었던 이 문제를 보면서 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평행선이구나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조금만 확대해 보자 그러면서 좀 이동을 해보죠 자 이 그림에서 보자마자 아하 여기가 세타라는 것을 선생님이 그었죠 여기가 세타구나 여기가 세타구나 당연히 그렇죠 여기가 세타구나 세타니까 평행선이니까 바로 써야겠죠 어 그럼 여기 이렇게 앞에서 아 오세타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거 파이 마이너스 오세타구나 이렇게 되는거죠 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오세타구나 이세타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삼세타가 되는구나 여기는 삼세타가 되는가 각들이 다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래서 이런것들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넓이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아 우리가 필요한 것은 ac나 bd가 되겠네요 음 ac와 bd가 되겠니까 ac와 bd를 세타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인법식이 됩니다 예 사인법식이 된다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ac하고 bd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한적 1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1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서 결국엔 1분의 1 약분 되고 bd분의 ac가 답이 되는데 그래서 bd분의 ac를 세타로 표현하려고 보니 요 bc가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어차피 bd분의 ac가 bc가 약분이 돼서 세타로 표현이 되고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뒤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 보고 아 이 문제가 뭐가 안되는데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쵸 어때요 지금 보면 쉽죠 예 지금 보면 쉬워요 이걸 왜 틀렸을까 싶을걸요 아마 그죠 자 이거 왜 틀렸을까 하는 사람 한번 대답 왜 틀렸을까 1 1 손 손 안 대고 1 이거 왜 틀렸을까 나도 집에서 풀었으니까 이게 되더라 집에서 푸니까 이게 되더라 보이더라 1 아 많지는 않군요 많지는 않군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떠올랐으면 어쩔 수 없는데 집에서라도 떠올랐다면 사실은 여러분 예 이 현장에서도 그 긴장감을 없애거나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좀 수수린다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 이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아 싸인 법칙도 역시 한번 또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예 자 다음 이제 내용은 뭘까요 폭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림과 같이 사다리 끝에서 이건 뭐예요 6월 문제입니다 6월 문제 이런 걸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문제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라는 특징이 있어요 싸인이라는 어떤 도형에서도 좀 쉽게 떠오를 때가 있고 안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더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뭘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 꼬리면 윗변 아랫변 좋으니까 결국엔 포인트는 뭐죠 그렇지 높이 맞았어요 높이 그래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높이를 세타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어허 4페이지로 가야죠 자 선생님이 또 이제 적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고 아 세타를 보고 아 높이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 높이를 세타로 표현해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선생님이 B라고 두었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냈으니까 여기가 싸인 세타니까 A하고 B를 더하면 싸인 세타가 되는구나 A 플러스 B는 싸인 세타가 되는구나 우선 찾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 H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탄젠트 2세타가 A분의 H죠 탄젠트 3세타가 B분의 H죠 이렇게 써놓고 A, B로 변환하면 돼요 A는 B는 탄젠트 2세타 분의 H 탄젠트 3세타 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싸인 세타니까 요렇게 해서 H가 표현이 되었죠 예 요렇게 돼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H를 정리하기 위해서 H는 이렇게 통분한 요거 탄젠트 2세타 탄젠트 3세타 통분해주고 넘기면 H가 세타로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S세타 넓이로 한다면 윗변 아랫변 더 해주고 이게 높이니까 이게 됐죠 그런 다음에 세타 3제곱이 왜 있겠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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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의 0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세타 3제곱은 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계산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선생님 사실은 예 계산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쓸 때 그 리미트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 일일에 다 쓰면서 하면은 조금 시간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극한감만 잘 체크하세요 뭐 여러분들 다 아마도 그렇게 했겠지만요 그래서 세타에 세적으로 나누니까 아 세타로 나눠준다면 이제 여기가 1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도 3이 되고 여기가 2이 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고 됐고 1, 2, 3이 나와서 값이 계산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도형극한 문제는 도전해 볼만하다 사실은 근데 실전에서는 너무 많이 떤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높이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음 그래서 긴장만 안 한다면 사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야 돼요 네 봐요 이게 도형극한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른 사점에 비해서 실제로는 자 여러분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많지 않다 동의합니까 극복 예 실제로는 계산이 많지 않다 미분 문제나 적분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극강의 29번 30번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계산이 다른 것보다 많지 않다 익숙해지면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1-cos 세타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알아요 1-cos 세타 많이 나온다는 거 아는 사람 1 아 좋아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1-cos 세타를 모른다면 이 도형극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할 때 또 나왔네 자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 1-cos 세타 님께서 나오셨다 와 이랬어 진짜로 학교에서는 자 1-cos 세타 님을 찬양 진짜로 그래서 세타 제곱분의 1-cos 세타는 외우자 그랬어요 그게 나오면 내 이 도형에서 식을 잘 이끌어낼 거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자주 나왔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세타의 제곱분의 1-cos 세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로피탈 잘하니까 그대로 미분만 해둬도 2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이라는 건 금방 하거든요 2분의 1이라는 건 금방 그래서 그 자체 세타의 제곱분의 1-cos 세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에서 극한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듯이 세타의 제곱분의 1-cos 세타를 만들어내서 그것은 2분의 1이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이건 알잖아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0으로 갈까 갈 때 1이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로피탈을 안 써도 돼요 지금 로피탈은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로피탈로 유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로피탈은 마지막 계산할 땐 유리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그것 때문에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는 알지만 하면 그렇게 불편할 건 없다 그렇죠 교육과정 외이니까 그렇게 뭐 그리고 적용하는 걸 매번 그걸로만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이런 도형극화 문제는 그걸 피하려고 로피탈의 정리를 피하려고 내는 문제예요 실제로 로피탈 정리는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실제로 2점짜리나 이런 걸 풀 때는 뭐 편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도형극화 문제에서는 어쨌든 식을 유도한 다음에 마지막에나 좀 쓸 수 있으려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식을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알아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문제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복맞춤하고 이게 몇 페이지였나요 4페이지였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자 이제 다음 문제도 보면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이건 뭐냐면 세타하고 S세타 곱하라고 했잖아요 아하 이 S세타에 뭔가 나와야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건 무엇일까 이건 넓이예요 BDP의 넓이 이직 여러분 친절하게 줍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형 간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이게 지금 변이 같다고 준 게 A C B C A P A D가 여기 다 같다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하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혹시 또 이게 길이들이 같으니까 이게 원위의 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라야겠죠 아 그렇다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 혹은 이 각을 구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세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런 넓이였어요 그래서 길이가 같은 곳에 표시를 해뒀죠 예 길이가 같은 곳에 표시 여기도 같습니다 표시를 안 했지만 그래서 맨 먼저 여기 있죠 요 이등변삼각형 A B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가 4니까 아하 여기가 2 2로 등본 됐고 그쵸 그쵸 원인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주 좋게 적용됐다면 좋은데 뭐 그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길이인가 그런데 아 이 문제는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어주면 나오는 예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음 그래서 음 물론 좌표 써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그런 좌표의 의도를 담고 있진 않아요 대부분은 어 대부분은 그런 의도를 잡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드물어요 이런 거는 대부분 삼각비 얘기했지만 직각 어 이런 것들 접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PD에서 ABP를 뺀다 즉 요 큰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 요걸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길이는 알고 있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A Sine 2분의 세타 분의 2를 여기서 구하는 거죠 요렇게 Sine 2분의 세타가 A분의 2다 해서 A는 Sine 2분의 세타 2 그래서 요기를 구했으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다 같으니까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 중심각도 알고 있으니까 끝난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아하 보이죠 이제 요렇게 해서 곱해주고 예 요기 곱해주고 요기 곱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세타를 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곱하여 보면 Sine 2분의 세타 Sine 2분의 세타 Sine 2세타 있고 거기에다 세타가 곱해지면 아하 요기에서는 극한값이 나오고 여기는 어때요 Sine 2분의 세타 Sine 2분의 세타 Sine 2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예 0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세타가 0으로 갈 거니까 0이 되어버리죠 예 네 그렇게 돼서 여기서 극한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형 이거 보세요 예 선생님이 지금 잠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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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했잖아요 그리고 계산도 많이 안 걸렸잖아요 극한 문제는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 문제 그럼요 수능 문제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봐요 28번 문제였죠 28번 정도의 4점 정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요때 요렇게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요번 연도에도 특히나 9월을 생각해봤을 때 29번 30번 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는 비슷할 거예요 9월에서 그러니까 요번도 1등급을 목표로 한 다음에 29번 30번을 맞춰야 되겠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이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특히나 도형극화 문제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자 2013년 9월 이제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요런 거였죠 요런 거 뭐였냐면 역시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넓이로 그랬냐면 B, C, D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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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얇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1위잖아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 C는 뭐예요 A, C는 뭐예요 B, C는 코사인 세타 B, C는 코사인 세타 A, C는 뭐예요 사인 세타 이지요 그쵸 여러분 이게 좀 안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 B, C가 뭐예요 어 어 선생님 잘못했다 어 미안 미안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가 세타 그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렇게 해서 사인이죠 실수는 편집이 안돼요 생방송이니까 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실수했는데 꼭 한번씩 실수하네 근데 요게 또 재밌는게 사실 학교 수업에서도 선생님들 실수가 간혹하잖아요 그쵸 원래도 다 그래요 그럼요 선생님은 시험 안봐요 넌 자 보세요 이거 세타니까 요렇게 해서 사인이고 자 요 밑에 있는 A, C가 뭐가 됩니까 A, C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A, C가 코사인 세타 네 그렇게 해서 요걸 놓고 보니까 요 각도 알아요 이제 요 각도 B, C, D라는 각도 알겠고 아 그럼 요가 요 길이만 알면 되겠구나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떠올라요 어허 각 하나 알고 있고 각이 두 개가 알고 있으면 요것도 각을 알고 있는 셈이 되겠죠 각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기를 뭘 알고 있어요 사인으로 아 지금 뭐야 코사인이죠 코사인으로 알고 있다면 세타로 이제 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죠 사인 법칙이에요 이것도 예 사인 법칙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 그전에는 아주 많이 등장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뒤로 이제 사인 법칙 문제가 조금씩 나와서 예 사인 법칙을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졌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놓은 걸 한번 보면 자 각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사인 세타 어 가만있어봐라 어이구 선생님이 여기다 잘못 풀었네 그러면 풀 때도 잘못 풀었구나 하하하하 이거 코사인 세타인데 자 여러분 이거 코사인 세타입니다 하하하하 이거 사인 세타입니다 예 가만해서 봐야 됩니다 어 그렇죠 이게 수능날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쵸 어 그런데 예 이렇게 실수했어도 아마 답은 맞았나 봐요 선생님이 답이 틀리지 않은 것을 보면은 예 그쵸 이렇게 해도 아마 답이 맞았나 봐요 이게 실수했는데도 어 한번 보죠 한번 어떻게 됐나 그렇게 해서 bc를 코사인 세타라고 했네요 bc를 어 사인 세타죠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2분의 1 bc cd 사인 6분의 5 어 파이가 되어야 되겠죠 요것이 6분의 5 파이 되겠죠 여기가 90도 120도니까 150도가 됩니다 여기가 150도 그러니까 요거 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는 사인 법칙에서 찾아내서 2분의 1 예 a b 사인 세타 이 꼴인 공식으로 해서 요거는 뭐 특수학이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요거 4분의 1 곱해 4분의 1 됐고 요거에 사인 세타고 그쵸 요거에 사인 세타고 이제 높이만 아 요거 cd만 찾자 cd만 찾자 cd만 찾자라는 거죠 그 cd를 어디서 찾았어요 바로 요거에 사인 법칙이 있었죠 사인 a분의 a 그쵸 cd 사인 b분의 b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a d 사인 c분의 c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각을 찾았죠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요게 2세타고 되고 3분의 2파이니까 파이에서 요만큼 빼주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죠 그래서 a c가 됐는데 요 a c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러분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 실제로 뭐 3분도 안 걸렸죠 실제로는 실제로는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서가 보인다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실수하기 지금 뭐 새로 풀면서 실수하긴 했지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면서 어 각 보이고 그럼 이것만 찾으면 돼요 사인 법칙이네 이거는 뭐 물을 흐르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흐르듯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뇌를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조금 틀리긴 했지만 풀이가 틀리긴 했지만 요게 위치가 바뀌어야겠죠 위치가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차게 답은 맞은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순서만 바뀐 것뿐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위치만 바뀐 것뿐이니까 우연히 또 이런 날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써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았다면 운이 좋은 거죠 뭘 해도 되는 날 좋습니다 빨리 넘겨야 되겠다 아 어쨌든 하면서 하면서 틀린 거 발견했으니까 됐어요 자 다음 이제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로 그 뒤에 싸인 법칙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이 풀이가 좀 긴 편이에요 얘는 얘는 다시 풀어봐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싸인 법칙입니다 예 그 스타일이 비슷하죠 스타일이 싸인 법칙은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각을 주고 변이 길이 하나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한 5분 정도 필요하죠 왜냐면 계산이 쌈박하게 될 수 있으면 이 삼각형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으로 두 번만 딱 했으면 그게 오래 안 걸리는데 요렇게 고민하고 요렇게 고민하다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 요렇게 됩니다 두 번을 썼어요 삼각형 ABC 큰 삼각형에서 싸인 법칙 한번 쓰고 작은 삼각형 ACD 쪽을 써도 되고 BCD 쪽을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 CD를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요 세타분의 CD CD를 세타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변을 세타로 표현한다 세타는 여기고 여기 있어요 표현이 되어있죠 이 세타로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려면 역시 싸인 법칙이 떠오르죠 변에 관련된 거 각과 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싸인 요게 또 이제 준비해서 준 거 알파하고 이 알파로 준 거고요 그리고 요 각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외각 기억나요 외각 외각 요 2알파하고 세타 더해서 요 각이 되죠 그쵸 그리고 알파하고 2세타 더해서 요게 됩니다 삼각형의 외각 요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보세요 자 요 2알파하고 아이고 이거 뭉개졌다 요 세타하고 더해주면 바로 요 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당연하죠 180도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데 당연히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요 각 요 삼각형 A, C, D의 외각이죠 요거 요거 그래서 요 2알파하고 세타하고 더해서 요기가 되고 요 알파하고 2세타 더해서 요 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3알파 그리고 3세타 더하면 파이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 알파를 뭐로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3알파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예 B, C하고 바로 A, C 이 B, C하고 A, C가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는 이제 A, C, D에서 아 아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A, C, D에다 A, C, D에다 네 그래서 요 A, C를 이용한 거고요 요 세타와 C, D 그리고 알파 플러스 2세타 분의 A, C로 하는 거거든요 예 보세요 사인 세타 분의 C, D 어디예요 사인 세타 분의 C, D 요거죠 그리고 사인 2알파 분의 A, D 2알파 분의 A, D 요거죠 그리고 사인 알파 플러스 2세타 분의 A, C입니다 예 요거 알파 플러스 2세타 분의 A, C 요 A, C가 이미 세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세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2세타를 이제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꿔주면 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X가 C, D입니다 C, D 자 요 C, D는 뭐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2세타 분의 A, C 곱하기 요거 사인 세타까지 곱해 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A, C를 예 요기 요기로 쓴 거고 사인 세타 여기다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극한값 세타 분의 C, D 해주면 예 얘는 0으로 간다고 해서 0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인 3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게 될 거고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3세타, 사인 2세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근데 요거를 자세히 너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것이 사인법칙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각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다는 아 알고 가고 접근법을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접근법 알고 가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풀어보면 알고 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알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 실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알죠 음 언제나 낯설게 해야 돼요 언제나 낯선 상황이다 낯선 문제다라는 거 그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사인법칙이구나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아 삼각비 직각삼각형 어 원 밖의 점 한 점에서 접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CD잖아요 그러니까 CD를 세타로 옆에 적어놔요 CD를 세타로 CD를 세타로 표현하자 그럼 CD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선 무엇이냐 CD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아 사인법칙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식을 바꿔보고 저렇게 식을 바꿔보고 바꿔봐야죠 방법이 뭐 그런 게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예요 도형을 보고 무조건 사인법칙이 아니죠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 갑니다 여기 있네 어이구야 자 폭맞춤 함세크 칸 도형 문제에서는 사인법칙만이 답이 아니다 사인법칙만 선생님이 지금 손을 쳐가지고 확 돌아갔죠 카메라가 갑자기 손을 쳐가지고 휙 돌아갔어요 노트북이 자 여러분 깜놀했으면 미안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떤 걸 정리하는 거죠 사인법칙만이 다는 아니다 코사인법칙일 수도 있다 원주각일 수도 있다 내접원일 수도 있다 직각일 수도 있다 삼각빚일 수도 있다 도형 문제는 항상 단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 도형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형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가 아니야 이게 원과 관련되어 있으면 문득 원주각이 떠오르도록 혹은 원주각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형극화 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우리 극강 난이도 문제인 미분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미분은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꼼수가 없어요 별로 꼼수나 요령이 별로 없어요 정도야 정도 직선이야 얘는 사실은 그럼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어디까지 네 11번 그런데 이번에 미분이 20번에 나왔거든요 자 우리 단서 한번 잡아 봅시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자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미분하자 미분하자 그런데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어디다 칠 것 같아요 어디다 칠 것 같아요 여기에다 치죠 그리고 여기에다 칠 겁니다 아 한번 미분을 해야 되겠구나 어 여기도 한번 미분해야 되겠구나 미분해서 극대값을 갖는지를 찾아보려면 이 점에 x이퀄 n의 점에서 저기서 부호만 바뀌는지 찾아봐야 되겠구나 아 20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20번에 있지만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능해요 단서가 보였다는 건 이미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예 계산이 좀 목잡할 수 있어도 접근법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극대값 나왔잖아요 변곡점 나왔잖아요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 구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 실수는 왜 하느냐 떨려 이미 20번쯤 오면 두근두근 심쿵이 그냥 쿵 되죠 그냥 마음이 그냥 쿵쿵 뭐 하나만 봐도 왠지 xn제곱 위에 마이너스 x제곱만 봐도 그냥 어우 이거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냥 콩닥콩닥 시간도 별로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이 떨리기 전에 자 이거는 그래서 20번 문제는 요번엔 좀 풀만했다 제발 요번 시험에 요정도 난이도만 나온다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학생들 많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생각해 볼 문제 그 어려울 문제는 또 달라요 접근 대응 방법이 또 다르다 네 선생님이 실제로 푼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보세요 계산만 실수 안 했다면 빨리 풀 수 있었다라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마이너스 이런 부호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안 그래요? 특히 문자 섞여있는 문자 섞여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데 이 부호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분해서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니은 번 보면 N N을 중심으로 도함수를 쫙 보세요 N 마이너스 X잖아요 0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N이잖아요 미분해서 0된 지점이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만 생각해도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표까지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그린 것 뿐이지 어 뿐이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과로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라고 급 괄호 친 거예요 자 문제는 디귿이었죠 디귿도 사실은 선생님이 어 짐작컨대 짐작컨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짐작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은 했어 짐작하면서 풀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왜 자 선생님은 어떻게 짐작했을까 그동안 많이 풀어서 B이어서 어 N이었기 때문에 짝수나 홀수에서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짐작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직감이죠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 이게 도함수를 구해놓고 문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자로 안하고 숫자로 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3일 때와 4일 때 하면 이렇게 문자로 안하고 좀 더 시기 좀 간편하게 정리가 되기도 해요 어 자 그러면 왜 4일 때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3일 때는 변국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N이 3일 때는 돼요 4일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X제곱이잖아요 X제곱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부호가 안 바뀐다 이게 도함수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그 점에서 좌우에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호만 표시해놓은 거예요 부호만 표시해놓은 거예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에 관한 이 4차함수만 왜 얘는 뭐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뭐니까 뭐니까 그러지 That's right What 양수니까 근데 이런 형태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일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일 수도 있고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는 거야 이 옆에 있는 걸로 부호만 판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판별식 구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근을 가지니까 0에서 사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것과 얘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X제곱만 봐도 X만 봐도 얘는 변국점이 된다 0에서는 X제곱에서는 이 2계도함 4일 때는 이 X제곱 때문에 안 된다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아 이것 때문에 됐다 안 됐다 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속도감이 다르죠 이 정도는 사실은 풀어내야 된다 이 정도는 풀어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판단할 때 이걸 학생들 많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이것만 생각합니까 이쪽은 생각 안 합니까 왜 이것만 생각 이쪽은 생각 안 합니까 생각했잖아 그치 그런데 안 해도 됐어 왜 선생님의 해설강의에서도 분명히 했어요 0을 대입해 봐라 이건 근이 아니니까 0에서는 여기 상관이 없다 얘만 가지고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질문이 엄마 엄마하게 옵니다 그렇게 해설을 해줘도 그것을 이제 스쳐 지나 스쳐 지나가요 이런 말들을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에 대한 질문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3일 때예요 이건 병국점이 돼요 4일 때는 선생님이 그려봤죠 이렇게니까 이 점이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뀐다 이걸 그려봐야 돼요 안 그려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려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안 와도 됩니다 여기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이걸 구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특수한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도 했을 거예요 네 특수한 예를 가지고도 했을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는 포기할 만한 문제가였다 아니었다 사실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사실은 아니었다 솔직히 좀 아깝다 이걸 틀렸다면 좀 아깝다 그리고 수능특강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예전 기출문제에서도 있었다 라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의 전통이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사실은 꽤 오래된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90년도 후반이거나 2000년대 초인데 예 한동안 안 나왔어요 예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 수능특강에 요런 개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계도 되고 좀 어렵게 나왔죠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몇 파이지쯤 됐을까요 어 어디 봅시다 이게 페이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폭맞춤을 해보고 어 지금 한 13 아 여기구나 자 이제 극강의 난이도 어 이제 요걸 봤죠 그쵸 이 문제 아 작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미분 문제였습니다 딱 봐도 미분 문제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단어죠 변곡점이 보이네요 이차함수에 대하여 이거는 변곡점이다 접선의 개수 아 전형적인 미분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두 번 미분까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는 두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의 두 문제입니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두 문제예요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곡점을 통해서 GX를 구해내고 FX의 ABC의 개수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나가 어렵죠 예 그렇죠 뭐 기업, 니은, 디귿 있으면 뭐 그것도 각각의 문제를 칠 거야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물론 우연치 않게 찍어서 많은 학생들을 논의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니까 정도로 가는 방법 설명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주관식 찍는 학생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알고 풀었는데도 보세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알고 풀었는데도 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다 써봤습니다 써봤어요 보세요 뭘 해야 돼요 우선 변곡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GX를 이렇게 두고 FX의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미분했죠 정리하고 2계도함수 구각에서 미분했죠 또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2계도함수의 근이 뭐라고 했어요 1과 4라고 했으니까 예 요거하고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정리하는 거하고 그래서 계수 비교해서 GX B는 마이너스 A다 C는 0이다 해서 GX를 찾게 되는 이게 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만큼이 요 조건에 가라는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요만큼의 계산을 해야 돼요 요만큼의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0콤마 K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계수가 3인 K값의 범위는 이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K는 마이너스 A과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여기서 조금 조금 짝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300% 하면 좀 너무 크려나 조금 흐릿하긴 해도 보이죠 접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세 개를 그을 수 있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접선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 풀어봤는데 이쪽이 조금 나아요 사실은 조금 그래서 T,GT에서 접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접선이 어딜 지난다 0콤마 K를 지난다 0콤마 K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K는 해서 식을 냈고 GT 아까 찾은 GX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T 대입해서 그리고 한 번 더 밀면 T 곱해 준 거랑 얘랑 이 K랑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것을 찾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려면 GT를 쓰고요 G' G', T 즉 미분을 해서 T를 대입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T로 곱해 준 다음에 정리해야 돼요 이만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빠른 사람은 물론 1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당황하느냐 하면 이게 3분짜리, 5분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알고 풀어도 이게 좀 헷갈리고 부호가 틀릴 가능성이 곳곳에 널려 있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풀이의 어떤 개념만 보세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흐름이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또 그려야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또 그려야 돼 그래서 그걸 미분했죠 정리했죠 미분해서 0된 점을 찾았는데 봐요 마이너스 A예요 이번엔 또 그러니까 이것이 3차니까 이런 거냐 이런 거냐 이 A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냐 그렇죠 이게 상당히 과정이 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되고 또 이것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 게 이런 개형을 찾아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개형을 가지면 이 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 즉 A는 0보다 큰 쪽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사에 있으려면 H1이 여기가 극소이기 때문에 H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라는 결론에서 A값을 찾고 A값 찾은 다음에 다시 G2 마이너스 0사에 대입해서 함수값 곱해서 답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0점 이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우선 제껴놓고 다른 거 푸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만점 받을 학생들 나머지 28개를 다 맞춘 학생들이 도전해야 될 문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쩔 수 없어 80점 그동안 내가 80점 받은 학생이 이걸 도전하고 이걸 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게 나쁜 선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게 현실적 선택이다 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문제들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실제로는 어디에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뭐가 있다 문제는 뭐가 있다 항상 단서 그렇지 힌트 단서 그렇지 그런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리고 어 선생님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요 아 이렇게 되면 아 넘어가네요 잘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음 표현해놨죠 지금 예 X가 E T기 때문에 T는 LNX 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Y콜 FX가 보이죠 음 보여요 예 그런데 그거를 LNX를 T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DY DX를 구한다는 건 매개변수 미음법으로 이용해서 구하여서 이렇게 구해서 미운에서 0된 점을 찾아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예 4번의 계산을 해야 돼요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각각을 계산해 줘야 된다 예 근데 그 최소값이 어디서 쓰이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선의 개형이에요 곡선의 개형 미분에서 0된 점이 두 군데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M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만큼 Y콜 F'X 도함수는 도함수는 요만큼만이니까 그래서 요만큼부터니까 T이 콜 마이너스 2분의 3이 최소가 된다라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이게 바로 도함수에서 원래함수의 개형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렇죠 도함수에서 원래함수의 개형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이것만 T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0된 점 두 개가 있잖아요 대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좀 다르지만 그래서 만약 3이었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함수는 요런 개형일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일 때하고 4일 때하고 그리고 5일 때하고 6일 때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된 계산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반복된 계산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금세 약분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구나 즉 요 부분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센스있게 알아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포기하기엔 좀 아까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포기하기엔 약간 좀 아까운 문제입니다 예 포기하기엔 약간 아까워 약간? 그럼 많이 아깝다고 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많이 뭐가 달라져요? 위로가 되나? 하하하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 문제가 바로 보입니까 여러분 KX제곱 E의 마이너스 X제곱 아까의 문제와 좀 비슷한 유형이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2013년도 대수능에 나왔었고요 예 이게 쉽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할 만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앞에 예 방금 전에 문제보다 선생님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예 이 문제보다 선생님은 예 이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풀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것도 극강 문제입니다 물론 발상만 잘 떠올랐다면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것도 극강 문제라고 됩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그다지 어려울 일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 그래프를 그려본 연습을 했다면 K가 양수였기 때문에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는 여기예요 이거죠 이 의미를 아는 학생들이 많을까 여기에서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하자는 GT라는 세로남스를 찾아서 그것이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바로 이 거리에서 크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이 의미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해설을 듣고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형은 기본이었다 개형은 기본이었다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기본이었다 뭐가 기본이었다 그래프의 개형은 기본이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된 아 힘들어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이 한번 미분해서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도 2의 x제곱분의 x제곱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따로 설명 안 했는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의 x제곱은 이 당함수들이 위에 얼마든지 있어도 x의 100제곱이든 1000제곱이 있어도 2의 x제곱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x가 엄청 커지면 얘네들은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감소는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이보다 클 때는 감소예요 감소 증가 감소잖아요 감소 증가 감소잖아요 근데 감소하는 게 그냥 계속 내려가는 감소가 있고 전분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감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갑시다 뭐라고요? 감소에 뭐가 있다? 예 감소가 증가도 마찬가지죠 증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계속 쭉 내려가는 감소가 있는데 이런 감소는 점근선에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점점 작아지긴 작아지대 점근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이 감소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 있다면 이렇게 따라간다면 점근선을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따라간다면 증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도 이렇게 훅 지나가는 올라가는 훅 증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증가죠 당연히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감소고 이렇게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감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곡선의 개형을 얼마나 연습했느냐라는 거죠 곡선의 개형을 연습하라 뭐라? 곡선의 개형을 연습하자 그래서 증간표 그리는 것은 바로 그 훈련의 일환입니다 어? 선생님 증간표 꼭 그려야 되나요? 자 보세요 선생님 증간표 그렸습니까? 안 그렸습니까? 안 그렸죠 처음에는 많이 그렸습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많이 그렸습니다 안 그려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익숙하게 훈련을 했으니까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증간표를 그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정도가 된다면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걸 보고서 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왜? 그 전에 이미 2의 x제곱분의 x라든지 2의 x제곱분의 x제곱이라든지 이것이 그 전에 없었다면 선생님도 하나하나 극한값도 찾아보고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처음 나온 것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이것을 쓴 난이도가 개형은 기본이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화상가기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의 선생님이 오랜만에 화이트보드를 저번 시간에 화이트보드를 많이 썼는데 용량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화이트보드를 조금 자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미분에서 0 되어온 점이 0하고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2였단 말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네 잘 보이네 됐죠 이런 식의 개형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개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뭘 요구했어요?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정확한 표현 점에서 x주까지의 거리와 y주까지의 거리 중 크지 않은 값을 gt라고 하자 크지 않은 값 자 여기를 잡아봅시다 어떤 점을 하나 잡아봐요 그러면 자 이게 x주까지의 거리고 이게 아 이게 x주이래 어머 세상에 하하하하 y주까지의 거리하고 x주까지의 거리죠 이게 크지 않은 쪽이래 크지 않은 쪽이래 그럼 어느 쪽이야? 1번 2번 어느 쪽이야? 크지 않은 쪽 크지 않은 쪽 x주까지의 거리하고 y주까지의 거리가 크지 않은 거 작은 쪽 그러니까 작은 쪽이 어느 거야 얘잖아 이거 1번 2번 2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t일 때 얘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를 그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 글을 눈대중으로 봐서 눈대중으로 봐서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하면 2번이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함수값으로 잡으라는 거야 아 크게 안 보이네 좀 작아서 좀 크게 써줄 걸 그랬나요? 아까 말로 했을 때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면 작은 쪽을 체크하라는 거니까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바로 이게 함수값이 돼야 돼요 얘가 t일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t일 때 함수값이 요 길이가 요 높이가 돼야 된다고 요 높이 요만큼 요 길이만큼을 요기다 높이를 요기에서 함수값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값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그려야 돼요 그런데 봐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색깔을 좀 구분할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걸 왜 그렸을까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y equal minus x라는 직선이고 얘가 y equal x라는 직선인데 이걸 왜 그렸냐면 왜 그렸냐면 이 점이 뭘까? 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뭘까요? 선생님이 점 찍은 점 요 점이 바로 교점입니다 교점 교점 뭐하고 뭐해? fx하고 fx하고 뭐해 교점 바로 y equal minus x하고 교점이죠 요 점은 뭐 어떤 점이냐면 바로 이 x하고 y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이에요 그쵸?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요 뒤에는 요 뒤에는 어느 게 함수값이 되냐면 t일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비교해보면 요게 더 짧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y equal minus x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길고 이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gt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gt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이 되면 얘네들이 함수값이 되어야 되거든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y equal x에 대해 대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어서 이게 바로 그래프가 된단 말이죠 요렇게 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좀 잘못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쪽만 그려본다면 음 이런 걸 찾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예 당황스러웠을 때는 이런 게 정말로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y equal x쪽이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괜찮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은 쪽이 됐으니까 이렇게 거려지면 어느 쪽이 작아요 이쪽이 작으니까 얘네들이 gt가 돼야 되니까 바로 대칭해서 요렇게 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미분불가 여기도 미분불가 또 여기도 미분불가라는 게 세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앙 돼요 앙 돼요 왜 안 돼요? 미분불가한 점이 하나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미분불가한 점이 하나만 있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세 개가 생겨 근데 이쪽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반드시 생깁니까? 왜 반드시 생깁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개형이었는데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이었단 말이에요 접선이 교육이 0이야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는 한 번의 교점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k값에 따라서 y equal k 어떻게 생겼더라? x의 제곱 그리고 e의 마이너스 x제곱 이라는 그래프였죠? 네 이거였어 이거 그럼 이 k값에 따라서 이쪽은 양수가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냐면 이렇게 얘 대칭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미분불가한 점이 되고 이렇게 돼 이게 gt의 그래프예요 이런 경험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그 중에서 k값을 제일 큰 걸 찾으라고 했어 제일 큰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얘네들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점점 커지면 커지겠지 높이가 그러니까 제일 클 땐 언제겠어요? 바로 이렇게 접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바로 y equal a겠죠 y equal x하고 접하는 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거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프를 그린 후에 판단하고 이렇게 될 때가 k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어렵다 계산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어때요 저번에 작년 수능보다 계산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어렵다 아이디어 쌍 발상의 문제 계산은 별로 없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요 꼼수나 요령으로 풀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걸로 풀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고 그런 걸 대비하고 그래요 대비하려면 곡선의 개형 그리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낫죠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낫죠 안 그래요? 그것이 정당한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시간이 꽤 갔어요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녹화는 여기서 접고 오늘 수고한 학생들 노래 한 곡 듣고 가세요 선생님과 한번 이 노래 같이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에 오지 않았던 녹화 방송을 듣는 학생들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노래 사실 선생님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응원하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이 노래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 날 나